음, 오랜만에 셀카나 좀 올려볼까? 뭐야,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보이지? 이건 또 왜 이렇게 까맣게 나왔어? 뭐야, 이 모공은? 이게 뭐야, 나 다시 태어날래! 5주만에 일어나는 놀라운 피부 기적! 피부 고민 이제 그만하세요. 피부 관리 좀 한다는 언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어마어마한 그 제품! 무첨가보다 깨끗하다는 초순수 성분으로 이루어진 두 가지 앰플이 섞여 쫀득쫀득 탱글탱글! 피부에 착착 발라붙는 느낌? 그냥 발라도 좋지만 짜잔! 이게 바로 아기 피부로 가는 지름길! 얼굴에 앰플을 충분히 바른 후 롤러를 이용해 앰플이 잘 흡수되도록 롤링해주면 이거 진짜 내 피부 맞아? 딱 5주면 완성되는 기적의 아기 피부! 왠지 탱글탱글한 게 벌써 아기 피부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집에서 손쉽게 다시 태어나세요. 올해 제가 가장 잘한 일, 바로 벨베톡스를 시작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기념으로 셀카 한번 찍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